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 저희도 이런 후진적인 노동 환경 바꿔보자고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. 내일도 목숨을 걱정하면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.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. SBS 이슈 취재팀이 김용균 씨가 숨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간 내려진 재해사망 사건 판결을 207건 분석했습니다. 책임이 인정된 피고인 295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.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도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고 가장 많은 벌금도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.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재범률도 높습니다. 사남법 위반 재범률은 2013년 66.8%입니다.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올랐습니다.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숨진 근로자 소속 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벌금의 상한선을 없앤 이른바 기업 살인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. 실제 이 법이 도입된 뒤 노동자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내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도 2인 1조 원칙을 어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는 못했습니다.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.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죽음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다시 모색돼야 합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 정혜경입니다.